클래시 로얄 지금 걸었어요 먼저 저격, 저격 호타로 지금 군복이에 제대로 안 들어갔고 카인을 번지시켰어요 그리고 쉐이크의 비밀야 그의 연기 너무 좋아요 그쪽으로 갈게요 당연히 투르퍼먹을 거라고 빈집가는 거죠 전호엽 왼쪽 라인으로 들켰어요 아이삭도 오고 있고요 기어 켰고요 보조수가 헤비레인이 헤비레인이 HBS도 쓰겠어요 신의의 황원 기어! 망했습니다 이거 그저게 서원은 한 번도 못 치고 그냥 빌러라인 다 죽었어요 빌러라인 다 잡혔어요 빌러라인 다 잡혔어요 완전 망했어요 빈집판 이거 신의의 이렇게 김재현 선수가 김재현 선수가 1경기 때나 계속도 잘해줬거든요 비니스로 이거는 이거는 제닉 시스톰 엑스 입장에 한 번도 못 치고 한 번도 못 치고 한 번도 못 치고 그는 그의 그의 감사합니다.